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지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차량이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를 적용합니다. 순정 모네티에 연동할 때는 항상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여 인터페이스와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가 적용이 됩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사이드 배선 지나간 순정 라인 사진 같이 올려드렸구요. 순정 라인으로 깔끔하고 순정틱하게 완벽하게 적용하는 여기는 구리 게려집니다. 예측용 제품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와 세브레 콜로라도 HDMI 인터페이스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구리 게르지에서 작업이 완료되어 공차 보정을 위해서 작업 2관에서 공차 보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정시간은 20초면 완료되구요. 보정판은 반듯한 곳에 차량에 딱 맞게 보정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완벽한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차 보정 20초 오케이구요. 완료되어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순정 터치 연동으로 어라운드 뷰를 조작합니다. 지금처럼 순정 LCD 모니터에서 어라운드 뷰를 조작하죠. 아주 빠르게 주변을 살펴볼 수 있구요. 퀄리티 또한 완벽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입니다. 깜빡이 연동한 블라인드 뷰구요. 좌측 우측 보이지 않는 사각세 70% 영상을 보여줍니다. 차량 밖으로 이동합니다.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후방 카메라 영상이구요. 3D로 어라운드 뷰를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라이브 테스트 영상이구요. 부진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실 수가 있구요. 핸들을 돌리면 주차라인이 좌측 우측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꺾이게 되죠. 이걸 주차라인 파스 지원이라고 합니다. 탑뷰에서도 주차라인이 움직이구요. 터치로 주변에 있는 카메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한 후방 카메라에서 터치로 3D로 또 보실 수도 있구요. 아주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노면 전방 카메라 보여주구요. 이 또한 파스 연동은 확실합니다. 자 순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컨셉으로 되구요.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또 눌러주시면 순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서 어라운드 뷰 화면을 전환하여 어라운드 뷰를 보면서 라이브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좁은 길, 백화점, 지하주차장, 마트, 병원, 지하주차장 진입시에 굉장히 위험하죠. 어라운드 뷰 화면을 보면서 좁은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휠 타이어 뷰입니다. 좌측 우측 우측 휠, 좌측 휠, 뒤쪽, 앞쪽, 3D 이렇게 다양하게 터치로 조장하여 쉽게 여러분들이 어라운드 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D 픽업 트럭 이미지 넣었구요. 프레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산 어라운드 뷰와 비교하지 마시구요. 완벽한 국산 카존 어라운드 뷰입니다. 차량 컬러도 안유롭게 7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초로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입니다. 와.. 파트가 바깥 엄청나게 넓게 보여줍니다. 깨끗한 어라운드 뷰 깜빡이를 실행하시면 위 영상처럼 블라인드 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누르면 순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라운드 뷰 이미지구요. 카존 어라운드 뷰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입니다. 이미지 쭉 보시죠. 3D 이미지와 2D 이미지 다양하게 이미지를 몇 장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구요. 카존 어라운드 뷰는 3D 블랙박스 세계 최초로 드론이 녹화한 것처럼 3D로 녹화되는 기능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또한 256기가 기본 탑재되어 일주일 정도 출퇴근 시에 녹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의 어라운드 뷰입니다. 자 이렇게 콜로라도 차량에 시즌5 패키지를 적용하면요.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구요. 소요시간 18시간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